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윤즈TV 한상욱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이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께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플러스 0.75% 코스당 0.65% 정도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의 주도적인 매수 유입이 들어와지고 있으며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800억 가량 매수에 들어와주는 모습입니다. 파생시장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 자체는 매우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와중에 셀트리온의 스퀘어 또한 마찬가지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기타 버빈에서의 매수 유입이 들어와주고 있고 외국인 프로그램에서 35,000주 정도 들어와주고 있으며 유이미언 21선에서 양봉을 보여주며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현재 나와주고 있다까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셀트리온의 스퀘어와 셀트리온의 우리가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만한 이슈거리는 현재로서는 나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의 스퀘어뿐만 아니라 박스 구간에 갇혀있는 종목분들이 어떻게 움직임을 보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까 해요. 셀트리온의 스퀘어의 미법인 청산 주료의약품 직판 체제 구축의 순항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뉴스도 사실 있긴 한데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벌써 진행이 되었던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찍는 종목 중에서 현대로팀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기업이 포스코인터네셔널을 예시로 들려드리는 게 맞겠다. 포스코인터네셔널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업은 역사적으로 유의미한 가격이 원래는 만 원이었고 과거 어팡의 끝자락에 도달했었을 때까지 저 윗구간에 한 4만 원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어팡이 완전 착살나가지고 숨도 못 쉴 때가 만 원 정도의 가치를 지는 기업이었어요.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어팡이 최고조로 이어져가지고 고점을 찍어줬었을 때가 4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2004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22년도까지가 18년이 이어져 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계기를 기반으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죠. 셀트리니스케어는 상장을 하고 난 뒤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가격은 제 눈이 말씀드렸지만 8만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박스 구간만 돌파해줄 경우에는 너무나도 강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역사적으로 이건 증명이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결국 보면 벌써 한 번 더 전해주고 두 번 더 전해주고 세 번 더 전해주고 이번에 네 번째 도전해줬죠. 기본적으로 한 네 번 정도 도전해줬으면 아따 기깔나게 도전해줬네 이번에는 돌파해야지 이런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로서는 제가 느끼기에 너무나도 아쉬운 점이 뭐냐면 회사의 힘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의 힘하고 셀트리온 그룹주가 역사적인 가격을 돌파해주면 거의 98% 이상의 확률로 10만 원에 가요. 그리고 10만 원 구간도 돌파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한 계기가 항상 나아졌으니까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관들이 너무 아쉬워요. 외국인들이 매수라는 걸 그렇게 강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는 게 외국인들은 신뢰할 수 있는 수급이 아니에요. 이들은 제가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하루 이틀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데 이들은 장난질을 치는 수급도 너무 많고 연속성이 부족한 경우도 많고 중요한 시점에 재를 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주고 있지만 슈퍼마리닝을 기반으로 들어와주고 있는 수급이고 기관들이 사실 최근 들어서 물량을 줄이지만 않았었어도요. 제가 정말 냉정하게 우리 주주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주가는 폭등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이 물량을 회사와 외국인이 다 받아주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와 일반 기관들이 특히 개인 투자자는 그렇다고 해도 일반 기관들이 매수 포지션 잡아줬다? 진작에 10만 원 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딱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수급 하나가 부족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슈, 재료, 차트 다 만들어졌어요. 대신 중요한 건 돈, 중요한 건 수급, 기관 투자자들의 명확한 매수 유입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주주분들 수고도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으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은은히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이 섹터별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주고 있고 좋은 종목분들이 계속 분할 매수해서 트레이딩을 진행을 해야 되고 수익을 내나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타이밍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될지 모르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허빙제TV의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도 채널 링크 있고 누르시고 무료정보 신청 누르신 다음 셀트리언니스케어 보고 왔습니다. 정도까지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